혹시 등산하는 닉네임이? 아! 닉네임이요? 쇼니루라고 해요 뭐라고요? 쇼니루라고 해요 쇼니루 그 다음에 남성분은? 저는 개별이요 개? 개별이요 개 자가 멍멍할 때 그게에요? 개별?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별이요 아 개별 고양이가 쇼코랑 니루여서 쇼니루 아 쇼니루 감사합니다 등산 혹시 하신지는? 등산이 한 2,3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러면 100대 명산 하고 계세요? 그럼 오늘 장안산이 몇번째세요? 65번째 우와 많이 하셨다 70 몇번째 저도 1년 남짓 됐는데 오늘 여기가 33번째 엄청 꾸준히 하셨네요 화이팅! 우리 다 화이팅 합시다 등산은 뭐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? 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든지 경치도 좋고 살도 빠지고 살려? 더 빼시려고요? 20kg 뺐어요 20kg 뺐어요 20kg요? 네 조그만 애가 하나 나갔는데요? 네 그리고 처음에 오를 때는 좀 힘든데 그래도 오르고 나서 경치 이쁜 풍경들 보고 가면 그런게 좋더라고요 뭔가 자연 건강 보면서 힐링하는 해냈다 힐링도 되고 그런게 저는 좋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마지막에 딱 끝나고 하산하면서 풍경을 보면서 내려가면 그때가 제일 좋아요 최고 좋아요? 그때가? 쇼니르님? 건강 아까 살 됐다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오빠랑 함께 타서 100점짜리 다시 할까요? 다시 할까요? 같이 해서 너무 좋다 네 그럼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? 네 그러면 60 몇 번째까지 계속 같이 하신 거예요? 혼자서도 타고 아 시간이 되면 제가 먼저 갔던 데는 가끔 시간 되면 혼자 와서 타고 아 그거 아니면 같이 타고 하죠 아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, 40번 남았네요? 그쵸 네 그 남은 기간을 계속 같이 보내실 거네요 네 네 여기 증거 다 남아 있습니다 꼭 같이 네 네 또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파이팅! 파이팅이에요? 네 등산 뭐 다른 거 목수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? 오로지 건강 네 성취감 행복 이런 거네요? 맛있는 밥 먹으러 가요 아 그렇죠 하산길에 네 여기는 그러면 장수에는 하산길에 뭐가 맛집이라고 하던가요? 저는 오늘 검색 안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? 네 저희는 오늘 국밥 먹으러 갈 거라서 아 유명한 집 있어요? 아니요 지금 출발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? 네 아 국밥 오늘 국밥 원하시는 거예요? 그 다음에 국밥 사주실 거예요? 네 국밥이야 국밥 받고 추가로 수육 수육도 아 수육까지 수육 약속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가자